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미니강의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쭉 원장님과 함께 원장님이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니티스 질환과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또 양악수술에 대한 사례까지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무릎에 심각한 통증으로 퇴행성 관절념이 증상이 진행되고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은 환자가 턱관절균형압FCST 요법으로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수술 전성치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술을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주제가 양악이었는데 오늘은 무릎이군요. 네. 자 이 수술 많이 늘어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지금 이 원흥 방송을 듣고서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요. 목 디스크 수술이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오시는 상태예요. 네. 그만큼 디스크 수술은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했던 분들이 왜 다시 한방으로 오시게 되는 걸까? 수술만 하면 과연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지내다가 아파지셔서 이제 한방으로 오시는 건데 수술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파진 거예요. 수술 전보다. 그 이유는 디스크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튀어나온 디스크만 싹둑 잘라낸 거기 때문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잠깐 없어졌을 때는 안 아프지만 다시 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아프죠. 왜냐하면 수술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몸의 두개골과 척추의 구조를 잡아주는 턱관절 치료를 만약에 했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조화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요즘에 수술이 너무 많아진 게 문제입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더 아파졌을 때의 심각성은 그릇이 한 번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그릇으로 보는데 한방에서는 수술은 깨진 그릇을 이어붙인 거예요. 아무래도 수술한 분들은 회복력이 느리고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수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이런 수술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또 어떤 수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허리목디스크 수술이 일단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요즘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60대, 70대, 80대 건강하게 활동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 60대 이상 되면서 무릎 관절에 연골이 달아서 연골이 다르면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그러면 무릎이 변형이 오면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데요. 이 무릎 관절 쪽으로 수술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50, 60대 이상에서 이 무릎 관절 수술은 관절경 수술도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도 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을 인공관절을 해도 관절의 움직이는 각도가 수술하기 전보다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류마티스 질환으로 특히 무릎에 류마티스 증상이 나오시는 환자분들 젊은 나이 20, 30대에서 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결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이 결국 한 방으로 뒤늦게 치료하고자 오시거든요. 무릎 관절 수술하고 나서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수술 전보다 더 통증이 심해지면 치료도 어렵고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의 수술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한 방 치료를 통해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게 어깨 수술들을 참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게 병원에 가보면은 MRI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MRI 결과에 의해서 어깨 관절 수술을 이제 권유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 수술과 똑같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잠깐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깨는 목과 같이 움직이고 목은 또 턱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의 문제는 어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뼈와 턱관절과 함께 움직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깨만 수술한다고 해서 계속 어깨가 좋느냐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은 목과 턱관절을 같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 MRI를 찍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어깨 수술을 하기보다는 목과 턱관절 위치를 조정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안 아파지는 방법 한 방에서 치료하는 FCSTO법 턱관절 균형 의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깨, 목, 뼈, 턱관절을 항상 같이 움직인다. 어깨가 아픈 분들은 목이 안 좋고 목이 안 좋은 분들은 턱이 안 좋습니다. 턱이 안 좋다는 것은 두개골의 위치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뇌도 안 좋다. 두뇌 활동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 수술을 하지 않고서 뇌와 턱관절과 목, 뼈, 어깨 위치를 잡아주는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그럼 오늘 준비하신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이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작년 2010년 11월 달에 본원에 내원하신 69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어, 이분이 어, 방송에서 제가 이제 턱관절에 관한 내용으로 방송을 그때 몇 번 했었는데 네, 네, 네. 그거를 듣고 이제 내원하신 69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목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려고 오신 겁니다. 아하.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목 디스크도 디스크인데 온 몸의 관절이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건 뭐냐면 진료실에 이분이 들어오시는데 다리가 앞에서 봤을 때 O자형 다리라고 해요 O자형 무릎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무릎 안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기적 어기적 하는 걸음걸이로 들어오신 거예요 진료실에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왔다니 저는 목 디스크 때문에 턱관절 치료하러 왔으니까 목 디스크만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목만 치료한다고 목이 치료된 게 아니고 몸 전체적인 구조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목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무릎을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릎 관절 간격이 완전히 좁아서 다 붙었는데 연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세 여자 환자분이니까 남은 여생 살려면은 관절 수술해라 지금 5분밖에 못 걷기 때문에 관절 수술하면 조금은 걸어다닐 수 있다 그런데 한의원에 오셔서 무릎을 치료할 생각은 전혀 못하신 겁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한방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야 된다는 상태로 진단받은 무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거예요 네 이분은 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5번 6번 7번 목 디스크가 아주 좁아져 있고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목이 이렇게 디스크가 나온 상황이고 문제는 목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서 손, 팔, 어깨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 특히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시리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엉치 근육이 땡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다 라고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무릎 관절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신 상태에서 목 디스크만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무릎, 어깨, 목 전체적으로 다 연관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드렸냐면은 11월 22일부터 총 6개월, 지난 5월까지 6개월을 치료한 건데 몸 전체 중심을 일단 잡아야 되기 때문에 2번 목뼈, 축추라고 하는 24마디의 척추를 움직이는 2번 목뼈를 잡는 치료를 한 겁니다 목뼈 2번을 잡아주기 위해서 턱관절 균형 장치, 맞춤형 장치와 보조 장치 두 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보면서 치료를 하시고 내원하실 때마다 상부경추 1, 2번, 목뼈 1, 2번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CST 요법이라고 해서 두개 청골 요법인데 두개골의 위치를 교정하고 뇌척수에게 순환을 바르게 해주고 목과 어깨의 C커브를 살려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방치료인 침과 부왕과 그리고 무릎 관절에는 봉독약침, 벌침이라고 하죠 주사 형태로 된 봉독약침을 아주 소량만 살짝살짝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두개골, 척추, 골반 우리 몸의 전체 구조를 잡으면서 균형을 잡아준 치료를 한 겁니다 목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목을 치료한 게 아니고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을 치료한 게 아니고 이 뇌와 척추에 우리 몸의 기둥 대들보를 뇌와 함께 척추를 동시에 정렬을 시켜준 거예요 균형을 맞춰준 겁니다 몸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6개월 치료를 한 결과 5분 정도 걸을 수 있었던 분이 이제 6개월 치료 후에는 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쭤봐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한자분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증상을 이제 그 정도까지 좋아지신지는 몰랐는데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5분밖에 못 걷던 무릎인데 연골이 다 달아버린 무릎인데도 이런 몸의 구조를 잡아준 치료를 하니까 관절 간격이 벌어지면서 무릎 관절 간격이 벌어지면서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진 건 뭐냐면 턱관절 균형을 맞춰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뻥 뚫어주니까 뇌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혈압이 좋아진 거예요 요분이 170, 1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양약을 복용하는데도 근데 턱관절을 조정해서 뇌에 혈류순환을 좋게 하니까 120, 110으로 혈압이 내려왔어요 이분 혈압량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갔었는데 이거 지금 목 디스크 치료하러 왔다가 혈압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기뻐하셨죠 이렇게 혈압이 조절이 되면 중풍도 예방이 된 효과가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지만 목 디스크 증상도 물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개골과 목뼈 위치가 균형을 찾고 C자형 커브가 살아나니까 팔, 어깨, 손가락 저리고 시리고 터질 듯이 아프던 목 디스크 증상이 없어졌죠 요분 같은 경우는 전신의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한방 치료,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무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본인은 치료받다 보니까 무릎이 좋아진 거예요 요분은 하도 경과가 좋고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변화가 호전히 나타난 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환자분한테 동의를 받고서 사실은 환자분 치료 경과 촬영한 거 그리고 인터뷰 동영상까지도 촬영을 사실은 했어요 환자분 동의 하에 그분도 본인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흔쾌히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시겠다고 해서 촬영까지 했는데 환영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화면이 올라갈 예정입니다만 이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릎,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수술을 안 하고서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재생력과 회복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무릎관절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관절 수술을 했다고 목디스크 증상이 좋아질 수 있었을까? 무릎관절 수술을 했다고 고혈압 증상이 좋아질 수 있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전신의 구조를 잡아주니까 5분밖에 못 걷던 분이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고 혈압 내려가고 두통 없어지고 만성피로 줄어들고 목디스크로 팔, 손가락 저리가 아프던 거 좋아지고 전신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간단한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뇌와 척추의 균형을 잡아준 것만 제가 한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나 목디스크 수술은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무조건 수술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재발이 잘 되는 걸 경험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난 3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턱을 깎는 수술, 양악 수술이나 어깨 관절경 수술, 어깨 관절 수술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처럼 반드시 먼저 수술을 하기보다는 비수술적으로 한방치료를 통해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몸의 구조를 잡아주면 이 환자분처럼 수술을 안 하고도 1시간 이상 걷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로서 가능하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턱을 위해서 오셨는데 디스크 때문에 오셨는데 뜻하지 않게 턱 치료하면서 무릎까지 낳는 효과가 있었군요 물론 인체가 스스로 가진 힘을 발휘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미니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